내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 불안한데 행태해 쌈무이 형님에게 전화가 오는데 쌈무이님 전화 연결 한 번 할게요 왜냐면 당사자분이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좀 받아주세요 일단 형님은 메일로 지금 주신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하게 일단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33,000분 정도 모으시는데 이분들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저분이랑 정말 사귀지도 않고 연락도 안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 만난 적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거 자료 다 모아가지고 무조건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은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2018년 6월 정도부터 제가 이 여자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죠? 일단은 제 마음속 시청자였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그래서 뭐 별풍도 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메일로 이제 공포 사연을 보통 이제 받으니까 이게 좀 적금성이 좀 안 좋다는 판단 하에 제가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을 해가지고 방송용 카톡을 깔아가지고 네 이제 카톡으로 이제 사연을 앞으로 받겠다 그래서 아이디를 이제 보여줬거든요 네네 어 아까 그 공개된 그 저 여자가 뭐 저랑 카톡이었다는 그 카톡도 방송용 카톡이에요 제 개인 카톡이 아니고 아 방송용 카톡이잖아 네 방송용 카톡이고 저 카톡도 이미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계속 뭐 이상한 망상 혼자서 막 부리는 바람에 제가 이미 차단을 했고 네네네 차단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그러다가 뭐라더라 그 제가 이제 블랙을 했어요 결국 네네네 계속 이상한 뭐 사적인 카톡을 보내려고 하길래 네네 제가 그런건 좀 칼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라 이거는 제보용 카톡이다 네네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네 그래서 차단을 하고 이제 그 아프리카 블랙 걸었어요 아이디를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대요 네네네 메일이 지금 제가 과거에 그걸 찾아보니까 2018년도 그쯤에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도아한테 그 캡쳐본 보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네네 그 여자가 저한테 이제 제보용 메일로 메일이 온 거예요 네네 붙잡아줘요 이젠 힘들게 안 할게요 답장 좀 주세요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답장을 했어요 원래 계속 무지를 했거든요 네네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 괴롭히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메일 차단합니다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착한 사람 괴롭히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방송 6년 동안 이게 이제 2년 전이니까 6년 제가 맞는 거죠 6년 동안 이런 분 정말 처음이네요 저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답장하는 일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남 스트레스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수고하세요 라고 제가 보냈어요 네네네 메일이 한 통이 더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핸드폰 해제 한번만 해줘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하다 또 응급실 실려 갈지 몰라서 그래요 나 입원하는 거 끔찍하기 싫어요 제발요 이렇게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답장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메일도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7년 동안 진짜 막 방송만 너무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몸이 작년에 되게 안 좋아졌어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 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망상으로 이제 짜가 짜집게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도아가 뭐 제 날개를 꺾어버렸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황상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2박 3일 아까 그 얘기 그 부분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서 네 제가 추측해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약을 먹고 해야 되니까 네 약을 먹으면 요새 잠을 엄청 많이 많이 자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 녹방을 원래 밤 12시에 바꾸는데 네 녹방을 못 바꿀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틀 동안 제가 그 녹방 바꿀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녹방 안 바꿨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 아픈 거 좀 이제 덜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산모이 보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생겨서 네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한번 네네네 그 방송을 본 것 같아요 그 방송을 안 보면 이게 제가 결혼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자가 음 네네네 아 네 그 그것도 이제 차단했죠 네 차단하니까 이 여자가 소름 끼치는 게 네 갑자기 오는 날 네 어떤 남자가 네 네 제 그 인스타 게시물에다가 네 네 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남의 그 여자 가슴에 내 못 박으면 당신은 무사할 줄 아냐고 네네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네 아니 죽인다는 협박까지 하더라니까요 아 그러면 그 남자는 디엠 가지고 있어요 그 남자는 누군가요 그래서 내가 디엠을 보내가지고 네 대화를 계속 나눴죠 네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무슨 호소를 하냐고 나 그 여자도 알지도 못하고 네 뭐 뭐 그런 관계도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죠 네 누군지 안 밝혀 그냥 그 여자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여자였던 거예요 아 아 그래서 그것도 차단하고 했는데 네 네 그 인스타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조금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공간이었거든요 네 제가 너무 일 중독이다 보니까 이제 제보 정리도 방송을 실제로 하는 시간보다 네 방송하는 시간보다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하루에 열 몇 시간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지 생방을 할 수 있고 두 시간 생방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인데 네 너무 일만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쉴 때도 멍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방송 생각이 나서 음 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방송에는 물론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제가 그냥 사라지는 느낌 음 네 네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연기 학원도 다녀보고 그것 좀 잊어보려고 네 연기 학원도 다녀보고 네 노래 학원도 다녀보고 네 그래도 이게 계속 그냥 방송 생각 때문에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제 사진을 이제 다시 뭐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유일하게 이제 그 시간만큼은 제가 뭐 그런 방송에 대한 그 생각을 잠시 동안이라도 안 하더라고요 네네네 인스타라는 공간이 이제 저한테는 진짜 유일한 이제 탈출구 음 일외적으로 이제 탈출구였는데 네 그 공간을 제가 그 여자로 인해서 치매를 받으니까 이게 좀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없앴죠 인스타 없애고 아 그 여자분이 너무 인스타그램으로 괴롭히고 그러시는군요 네네네네 아예 제가 SNS를 아예 절대 이제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저한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운영자님한테 2018년도에요 2018년도 10월 쯤에 아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뭐냐면 제가 트레즈온토 소속이거든요 유튜브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네 어디를 빌려가지고 큰 행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혹시나 그 팬미팅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나 그 여자가 찾아올까봐 너무 제가 무서워가지고 네 제가 아는 동생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 내가 혹시나 뭐 할 때 해꼬지할까 이 여자가 이제 해꼬지하러 막 이렇게 막 무대로 올라오고 이럴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좀 같이 가자 형이 이제 용돈 챙겨줄게 이라고 일당 30만원 주고 대고 같은 기억이 나네요 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저희 그 운영자님 하고도 그 당시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몸이 몸도 몸대로 안 좋아지고 네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 운영자님도 그렇고 이제 좀 그냥 뭐 방송 생활하다 보면 네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솔직히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후로는 다행히도 모은 일이 없었어요 음 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또 도화가 갑자기 아니 예 1월달에 도화가 뭐 그랬다는데 네 도화가 뭐 1월달에 뭐 저한테 이렇게 바로 연락을 했으면 네 뭐 제가 뭐 이런 뭐 결혼 얘기까지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도화가 1월달에 저한테 네 잘했어요 네 이렇게 연락을 왔는데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니는 그냥 빠져라 이렇게 제가 싸무이 형님에게 연락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형님 곧 결혼도 하신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 저도 어제 이제 도화와 이제 연락받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네 도화가 보낸 캡쳐본하고 다 봤어요 네네네 다 봤는데 뭐 이거는 뭐 내용이 뭐 일도 맞는 것도 없고 네네네 돌보고 있는데 한 마리가 좀 아파요 많이 네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쪽에 병원을 다니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지금 애지중지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가 죽을 똥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열두 시간마다 수액을 놔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요 어디를 네 네 근데 뭔 유행이고 뭔 저런 망상을 부리는지 제 방송국 공주 보면 강아지 그때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11월달에 네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나도 네 그래 그때 이후로부터 진짜 강아지한테 완전 진짜 막 1분도 안 떨어져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뭔 유행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님 그러면 그 뭐 전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형님 아픈 거 잘 하시고 그 결혼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방송을 보다가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면 전화를 주세요 형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저는 도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두 분이 아무 사이도 아닌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저는 형님한테는 솔직히 아 형님이 그 여자랑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거 알고 형님이 결혼한다는 거 알고 좀 파토내려고 이러는 갑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여자랑 대화를 하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죠 뭐 조회식으로 서로 시그널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저는 진짜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도아한테 더빙 한번 부탁한 이유가 그 이야기 내용 주인공이 사투리를 여자 주인공이 이제 대사가 사투리였어요 부산 사투리 오 이제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도아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낸 BJ도 없는 데다가 그나마 이제 제가 뭐 파트너 BJ 간담회나 시상실이나 이런 데 가면 도아가 참 밝게 인사해주고 참 고맙더라고요 너무 착한 동생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밥 한 끼 못 사주는 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이제 콜라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아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혹시 이제 내가 대사 보내줄 테니까 더빙해서 형한테 오빠한테 그 파일을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흔쾌히 우리 도아가 그렇게 도와준 건데 이게 제가 지금 도아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고소를 할 겁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가선 안 되고 이거는 끝을 봐야 돼요 제가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뭔 짓을 하든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제가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아야 미안하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 또 K님 또 방송 하시는데 또 피곤하신데 이렇게 저로 인해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형님 화이팅하십시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도아야 미안해 오빠 저도 미안해요 뭔가 네가 왜 미안해 아니 결혼하는데 아이다 아이다 그래 그 예비신부도 도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쁘다고 결혼식에 오지마라 하고 내가 좀 짜증났잖아요 그래 아이다 아이다 미안하다 오빠가 그래 밥 사줄게 미안하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해결할테니까 너무 미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알았제? 응 그래 그래 도아야 울지마라 알겠어요 오빠 알겠어요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친하게 지내자 네 형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형님 네 자 그러면 뭐 그 쌈모이 형님도 채팅샷에서 삼자대면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화를 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여자분의 전화를 한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제 통화하실 생각이 드셨어요? 왜 뭔데요 뭐가 아니 이렇게 왜 뭔데요 뭐가 라고 하시지 말고 나 누구냐고요 저는 최대한 좋게 대화하고 싶거든요 최대한 좋게 안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왜 최대한 좋게 안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기분 좋습니까 그럼? 아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치도 않으면서 무슨 뭘 좋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가 누구시라고 처음엔 누구인지 하고 돌아가서 네 저는 K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도아도 있고 그리고 이 방송을 쌈모이 님도 보고 있고 그리고 김원님도 알고 있고 뭐 그런데요 일단 본인을 비하하는 채팅창이 있을까봐 제가 채팅창을 잠깐 얼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인한테 안 좋게 방송을 했다고 하시는데 미칭이 뭐야 인터뷰도 같이 있다고요? 누구요? 쌍미도 같이 있다고요? 아니 채팅창에서 매니저로 지금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아니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는데 제가 무슨 뭐 본인한테 안 좋게 방송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본인한테 안 좋게 얘기를 하거나 저는 추측을 한 적이 한 번도 네 제 카톡을 찍고 싶어 봤거든요 네네 저 그냥 망상환자 치급을 계속 하셨고 네 사람이 뭔가를 요대하게 되면 물론 객관적인 애플로 하긴 하겠지만 네 일단 믿고 싶은 두 분 구독 다 빼고 나를 응? 망상증이다 이렇게 몰고 가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마음으로 몰랐겠습니까 제가? 저는 보여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안 믿었던 것 중이에요 조하님한테는 나는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 네 인생이 망가치지 않지 않고 그냥 에비오 주세요 그냥 아니 근데 그러면 확실하게 본인이 지금 쌈모인과 교제를 했었고 그리고 뭐 연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헤어진 상태다 이런 증거가 있나요? 안 믿으셔도 되고요 안 사귀거든요 그러니까 사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죠? 네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본인을 비하 그거는 도하님한테 내가 사과를 할 부분이고요 네 그걸 내가 희행한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라고 이렇게 뭐 제3자들이 보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다 글을 올렸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도하나 쌈모인님께서 지금 오해를 봤는데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내가 들으세요 도하님이 도하나 쌈모인님 다 막아서 글 남길 데가 없어가지고 빈점이 사겨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도하랑 쌈모인님이랑 사귄다는 증거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없고 그리고 휴방 날짜가 겹친다고 그렇게 망상하신 거잖아요 그쵸? 둘이 만날 거다 그건 언제 오늘 얘기 안 했는데요? 네? 오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도하한테 인스타 다이렉트로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그건 예전에 보낸 거고요 그러면 뭐 그 후에는 다른 증거를 잡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그러면 뭐 도하랑 쌈모인님 네 저 망상증 망상증 한다고 하세요 그냥 아니요 그냥 제가 그렇게 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본인이 한 행동에 좀 잘 못했던 어물쩍 넘어가니까 본인이 한 잘못되고 있으면 보수하면 되는 거고 내가 케인님한테 이런 말을 들을 이유 없어요 지금 아니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달라고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케인이 왜 나서시냐고요? 제가 제가 당사자 당사자인 제가 잘 대화를 못해서 말을 잘 못해서 오빠한테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도하님이 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제가 당사자인데 저는 당신이랑 대화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호소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시지 말았어야죠 그건 죄송하다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쌈모인님한테 죄송한 건 없나요? 쌈모인님이랑 실제로 저희가 지금 총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쌈모인님이랑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그리고 뭐 자기 혼자서 방송용 카톡에다가 카톡을 하나 보내 놓고 나서 거기에 조회수가 1 올라가면 뭐 그 본인한테 대답을 한 거다 본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거다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본인이 본인만의 그 스토리를 짜시는 거잖아요 아 그 정말 이상이 좀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인스타에 피드 올려서 뭐 이렇게 힘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쌈모인님한테 뭐 나 이렇게 지금 피드 올릴게 그러니까 이거 널 위한 영상이니까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영상이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혼자서 약속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그 보이스를 올라갈 때마다 아 대답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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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날 사랑하는구나 얘가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년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만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혼자서 망상하신 거잖아요 운정 좀 하세요 맞죠 둘이 생각하세요 네 둘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자꾸 봐주는 척 하면서 저 넘어가지 마세요 저 지금 겨울 잠겼다가 지금 깨가지고 본인 때문에 동아는 잠 한숨 못 자고 쌈모인님도 아프신데 잠 한숨 못 잤어요 하.. 본인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본인이 그러면 내가 그거 지우고 뭐 따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나간 대화 한 대 싫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쌈모인님이 지금 잠을 자고 그런 거는 하.. 아.. 아.. 아 저.. 잠깐만 쌈모인님한테 사과해주세요 아 왜 말이 막아요 아유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쌈모인 오빠도 저도 제 직업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아.. 아시잖아요 근데 팬분들도 다 응 나 망성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왜냐면 보여지는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된 거 아닌가요? 팬들이 다 안 믿잖아요 아니 이미 이렇게 만든 사건의 발단이 그쪽이 먼저 하셨잖아요 어쨌건 간에 당신들이 우려하는 거는 팬들이 믿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근데 팬들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만사천 환자라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그냥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최종 한 개 다 고소하세요 그러면 뭐 고소를 쌈모인 형님께서 아프리카랑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도아랑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고소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고소하세요 이렇게 좋게 이렇게 뭐 합의를 보고나 이러실 의향이 하나도 없고 본인은 계속 이렇게 본인 말이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자꾸 사람은 그쪽으로 몰고 갑니까 케인 형은 몰고 가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이틀에 사과할 거라고 그랬는데 쌈모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쌈모님한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니 고소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하기 전에도 합의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나서 고소 진행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는요 사과를 하더라도 부완이한테 사과를 할 건데 왜 자꾸 나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아마 카톡 카톡 중에도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으신가 본인이 저한테 더 비아냥거리셨고 본인 그거 비아냥거리신 거 오픈하실 거면 오픈하셔도 되고 저한테도 그러면 사과 좀 해주세요 왜 사과를 해요? 저한테 저기 융가 본인도 아닌데 나서도 사람 나중에 열받게 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일이 본인 일이 자 들어보세요 본인 일이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본인이 글을 적어서 본인 일이 아닌 사람들도 다들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그쪽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저기 융가에서 손님이나 잡게 생겨가지고 왜 이리 용감한 척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남기셨다며 그죠? 그럼 더하님이 케이님한테 전화번호를 어? 준 것도 잘못인거고 에?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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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을 보낸 것도 사실은 잘못이거든요 저기요 남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그렇게 남기셨을까 그것도? 아니 케이가 제3자라고 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그쪽은 제3자도 아니에요 그쪽이 만사네 그쪽이 제3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제3자도 아니라고요 그쪽이 상상해낸 이야기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거는 내가 이럴 수 있는 정상자잖아요 지금 오빠가 3자여 내가 해도 아니긴 아니 아니 당신들이 말할 때는 나 뭐 본인이라며 이 사건을 만든 본인이기 때문에 나 뭐 책임을 지내는게 높고 제3자가 아니에요 또 지금은 본인이라고 지칭한 거는 저기 아주머니를 부를 그 뭐야 명칭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라고 하셨어 지금? 누님이요 아니 저보다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깐요 나 뭐 아주머니를 하셨으니까 지금? 아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깐요 말해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모 이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중이라서 드립드립 지금 방송중이라고? 지금 방송중이라고? 방송중인거 알 방송중인거 그래서 내가 고단한 당신들이 먹어야겠네 내 목소리 지금 다 나가고 있다는거지? 그래서 하세요 아까전에 방송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방송중인거 내가 하지말라고 분명히 남긴거야 나는 캡쳐볼까지 있습니다 방송중인거 뭐라고 냈구요 어? 방송중인거 이렇게 하시구요 동현님 더 이상 당신한테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서고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마요 결과는 뭐 쌍무이님이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병원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뭐 고소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오해 다 풀린거 같고 괜찮아? 응 아까보다 도아가 도아가 진짜 어제 그 이 일 있었을 때 새벽부터 잠을 계속 못잤거든요 조금이라도 오해하셨던 분들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BJ들한테 좀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BJ를 스토킹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응 끝내라 고마워 아이 네 뭔 일 있으면 내가 탱커지 응 진짜 니 도아의 검이다 응 네 그 롤 아이디 맞거라 도아의 검 그럴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그...그럴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